제목이 아는 형님이 뭐니? 강호동, 서장훈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질문이 이렇게 오면 우리가 여기서 싸우는 프로예요. 선생님, 다 씹어놔요, 그러면? 장미영. 먹길 마! 무슨 소리야? 이 세상에 아이쿠! 야, 이 악기 통해 누구야? 유리 껴놔라, 이거? 어! 못 내려두세요! 샤샤샤. 다 갖고 와, 만만 살짝 보여줄게. 엄마는 왜 도망갔는지 이제 뭔지 알지? 이 그지 같은 놈, 지금. 어떡해! 이빙까지 갈 줄 아무도 몰랐대. 300개를 축하합니다. 400회라니, 어떡해. 신남배! 사랑하는 형님! 대신 사월타! 가슴이! 뜨긋 뜨긋 뜨긋! 나레이터 누나들 막 춤추고 그러면 좀 더. 시간 반인가를 뛰었던 거 아니야? 초콜릿을 주었던 첫 미분이 이루어진다. 이 직구석은 나한테 미래가 없다. 진문서를 찾는데 전부 노비문서만 있었어. 어떤 계기로? 어? 그 기기 때문에 안 먹게 됐어? 배꼽을 팠어. 백김치 안 먹는구나. 빨아주는 것 같은 게 안 맞지? 오빠 드세요. 초코파이. 동양 오리언스한테 개박살나서. 아는 형님은 뭐다? 단합! 단합이다. 뭔지도 단합이다. 잘하는 사람이 될 생각나서 나라고. 영철아, 이거 기적이야. 영철아, 너는 영웅이야. 좀 조기해 봐. 빛 다 갚아서 이제. 내가 맞췄잖아. 짬뽀 빙박! 기분 보니까 진짜 재미없어. 그래, 이거. 야, 너는 잘했어? 게임하지 말자, 그냥. 이렇게 싸울 바에는. 감사합니다. 아는 형님. 400회 특집 축하드립니다. 젊여러뭐지. constantische는 사실이었으니까요. 늦을 걸어주면!